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말 그대로 9월입니다. 9월이 된다고 하니까 8월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저만 그런가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부정맥은 아닌 것 같고 추석이 가까워서 그럴 나이도 아니고 생각해보니 FDA 재승인 신청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신청이 되었다는 소식을 좀 듣고 싶고요. 여기에 욕심을 좀 더 부려서 클래스 1로 심사가 진행된다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 배치가 좀 이상해서 오늘 다시 촬영을 했고요. 어제 주목된 내용이 일부 있지만 새로운 내용을 더 많이 채웠기 때문에 시청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리버세라닉과 칸넬리 주막, 가남 1차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가 그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최근에는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난 12월에 이미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게 회사 내부 방침이고 또 주총을 통해서 의결이 됐죠.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에 관해서, 이전에 관해서 크게 나오는 얘기가 없는데요. 오늘은 거래소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일정과 그에 따른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장 전에 구독자분들께만 제공해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이 있습니다. 일부 공개 영상이 있는데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화까지 보는 단타로 한 5% 내외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그냥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금요일 날 오전에 시원하게 처음부터 간만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에 잠깐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5%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HLB에 대해서 제가 매번 강조해드리지만 단타 종목은 아닙니다. 단타 종목은 아니고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너무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심심하지 않게 지루하시지 않게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 장 전에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잠깐 좀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지시각 보시면 8시 44분 금요일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급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HLB 요즘 너무 지루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변동성은 크게 없지만 등락폭이 적기 때문에 단타 매력은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전에 오늘 장에서 좀 타점을 좀 잡아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잠깐 차트를 보시면 보시면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성이 없죠. 어제 고가와 저가 차이가 한 4%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 정도 변동폭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잡고 단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효과창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현재 8만 5,300원 이하로만 걸어놓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 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공매도 수량이라든지 외인들 움직임을 봤을 때 어제 움직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8만 5,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요. 다음 주 월화까지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단타로 하시든 다음 주 월화까지 단타를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오늘 매수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셨죠?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장 시작 전에 단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장 전에 올려드린다고 정말 급하게 편집도 안 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급하게. 혹시 나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보시면 장 전에 올려드렸는데요. 8월 30일 날 장전 단타라고 해가지고 영상 올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일부 공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들어서 보시면 제 채널은 비공개 채널이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이게 일부 공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링크만 갖고 계신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이따가 제가 안내를 다시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계속 단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급한 또 이슈가 있으면 또 보내주셨던 분들에게도 또 이슈 관련돼가지고 대응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좀 시청을 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거래소 이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1호안으로 가결이 되었고요. 보시면 작년 12월 21일이었죠. 임시주총의 결과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육아증권 시장 이전 상장 승인에 꺼내가지고 이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겠다. 가결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이전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흐지부지 되고 많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사실은 회사 측 말로는 이번 FDA 간암 1차 승인과 관련이 있고요. 사측은 원래 FDA 승인을 받고 몸값이 최고가 좀 됐을 때 이전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FDA 승인이 미루어지면서 이전 계획도 같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전을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전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죠.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거래소가 정한 요건이 있는데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심사를 하고 승인을 최종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심사 요건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형식적 요건으로는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했는가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이 되는가 상장 예정 주식수가 100만 주 이상 되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주수가 500명 이상 되는 거니까 비교적 어렵지 않은 요건이죠. 이건 당연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기 자본 300억 이것도 보면 자기 자본이 650억이죠. 그리고 현재 주식이 지금 1억 3천만 주인데 옮겨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넘겠죠. 그리고 주주수도 13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질적 요건인데요. 질적 요건은 보시면 매출액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1천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시총 2천억 이상 그런데 보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시총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11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요건을 맞춘 셈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죠. 대신 이 질적 요건은 물론 여러 가지 심사사항이 있습니다. 경영진과의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관계사의 관계라든지 청렴성 대개 이런 좀 이상한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요건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밖에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불안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게 363억 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53억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가지 요건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만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전 상장을 했던 기업 중에 대부분은 이게 최소 둘 이상은 여기에 있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맞춘다든지 해서 두 개 이상은 맞췄었는데 만약에 HLB가 심사를 받아서 최종 승인이 된다 하면은 최초로 한 가지 질적 요건으로 승인이 된 최초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이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뭐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뭐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죠.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뭐 질적 형식적 요건 두 가지 다 뭐 갖추긴 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일단은 아직 이전을 안 하는 걸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하는 이유를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일단 글씨를 좀 못 쓰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하려고 한 이유 중 자 첫 번째 기업 가치 평가 개선 자 두 번째 기업 규모 및 이제 특성을 고려 자 세 번째 기업 인지도 및 신인도 재고 자 네 번째 자 코스닥 시장 침체 및 부정적인 인식이나 판단 그리고 다섯 번째 주주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 자 여섯 번째 투자자 저변 확대 자 일곱 번째 자 자금 조달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카오나 자 키움 증권 셀트리온 자 이런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이사를 갔었죠. 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자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이제 개선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약 180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 저변 확대와 자금 조달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역할이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제가 차트와 자료를 좀 보면서 HLB의 경우 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 테니 현재 HLB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든가 HLB 이제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투자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키임증권 장고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를 가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슈에 팔고 공포에 살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실천하기가 어렵죠. 지난번 글로벌 폭락 직전에 전부 매도를 하고 폭락 후에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저렴해진 종목들을 다시 매수해서 현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모시고 저를 믿고 저와 같이 매수하셨던 분들도 저만큼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과대 낙폭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100% 무료 단타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타 문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분처럼 8월 13일 예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날인 8월 14일 이렇게 고프로 무료 급등 신호입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등을 했죠. 마감 직전에 또 이분께서는 실시간 급등 신호를 보내드린 바로 그날 이렇게 수익을 보셨다고 인사까지 해주셨고요. 이분처럼 이렇게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다음 날 장 전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형태의 급등 신호 문자를 장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날 8시 30분 장 전에 보내드렸기 때문에 종목명으로 KBI 메탈 그리고 매수가로 2,900원 이하 애매하게 시초가, 시장가에 사세요 라고 안내 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2,900원 이하로 보시면 여기겠죠. 2,9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10% 넘게 급등을 했죠. 제가 목표가로도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추천 이후로는 실적 기대감과 전선 테마에 제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분처럼 제 문자를 받으시고 저를 믿고 2,900원의 매수 대기를 걸어놓으셨더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셨 수가 있으셨겠죠. 욕심부리지 않고 10%에서 매도를 하셨다면 충분히 어떻습니까? 최고가가 10시 35분 이었죠. 9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 35분까지 10% 수익을 내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렸죠. 혹시 욕심부리다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듯 이분처럼 장전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예약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셨던 문자랑 똑같은 형태의 문자를 장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는 당일 사서 당일 파는 단타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용돈 벌이 또는 일당 정도 번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재미있게 수익을 내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일당 충분히 벌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분과 같은 문자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예약이라고 이분처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두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분처럼 수익이 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요. 제 채널로 한 번만 다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로 성공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저도 너무 보람을 갖고 제 채널을 케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문자 예약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문자 신호 받으시는 거 좋지만 예약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도 있는 거고요. HLB 단타만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구독자분들만 보여드리는 일부 공개 영상을 좀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제 채널 영상 보실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문자로 링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HLB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전에 말했던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이전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요. 손익을 따졌을 때 이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일단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체급 자체가 올라가는 거고 쉽게 말해서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FDA 승인을 받고 기업 가치가 급상승한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들 180쪽 가까이 되는 패시브 자금들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자라는 이전 계획을 갖게 된 것이고요. 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공매도 때문이었습니다. 공매도 여기 보시면 이때 이게 공매도 수량인데요. 이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이때 공매도가 엄청났었죠. 보시면 2023년 이때였는데 이때부터 쭉 공매도가 심했었고요. 공매도가 엄청 기승을 부렸는데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공매도로 후리쳐서 내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소문들 퍼뜨리고 그럼 또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또 이거 해명하려고 엄청 신경 쓰고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었죠. 그런데 거래소 이전과 공매도가 무슨 관계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재 공매도는 여기 보시면 2023년 11월부터 2025년 2023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연장되었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는 할 수 있는 건데요. 한편 공매도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현재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편입되는데 시간이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만이라도 공매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몸집을 좀 키우면 어떻습니까? 맷집이 세지겠죠? 공매도의 충격을 덜 아프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고요.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여러분들 그리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아시다시피 증권사라든지 기관투자의 일부 조금씩 나오는 공매도고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차피 FDA 승인도 안 됐지만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전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배경이 된 것 같고요. 한 보고서에 또 따르면 여기 네 번째 이전 상장 공시 2년 전부터 이전 상장 2년 후까지 장기간에 주가 상승이 관찰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떤 거냐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과 관련돼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물론 48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보여드리면 보시면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요. 모든 기업이 다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포스코 퓨처 M 얘가 700% 가까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셀트리온이라든지 신세계 푸드 마이너스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이 어떻습니까? 이전 상장한 게 2018년 2월 9일이었죠. 여기 2018년 2018년 2월 9일 한번 찾아볼까요? 2018년 2월 9일이면 이쯤 되겠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떨어졌죠. 물론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반복을 하는데 어쨌든 상장한다고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면 모든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각각의 이슈들과 재료들에 따라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전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FDA 승인과 맞물려서 이전과 함께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승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서 이전 후에도 큰 상승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혹은 이전 상장 자체 이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여러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현재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상승 혹은 하락을 할 것 같다. 이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간중간 FDA 승인 일정과 또 이슈들 그리고 수급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범위들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겠고 그런데 네가 현재 기준으로 거래소 이전시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냐 참고만 하게 가격 좀 얘기해 봐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에 문자로 HLB 이렇게 남겨주시면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래소 이전과 관련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런데 나는 거래소 이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와 관련해가지고 거래소 이전 시점과 FDA 승인 일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제가 각각의 탈출 가격과 진입 가격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당장 클래스 1로 가거나 클래스 2로 가도 일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격 대응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리포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의 모든 인맥과 자체 수집한 정보로 만든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를 포함한 HLB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최종 목표가와 출구 전략을 제시해 드렸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거래소를 옮기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소 이전과 FDA 승인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담아놓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파이프라인은 넓힐 수 있도록 2024년 제약바이오 핵심 이슈 및 분석 그리고 2025년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가장 핫할 종목 5개를 소개하고 언제 진입하면 좋을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60페이지가 조금 안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기 편하시게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해놨고요. 중요 이슈나 사항들이 생겼을 때마다 버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청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께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주식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그때 수신 거부하시면 발송이 안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 받아보셔서 중요한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이 전화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번 해드리면 과대 폭락으로 바닥 구간에서 주축할 수 있는 이 종목 리스트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문자로 히든을 핵심 계열사 포함한 리포트를 받으시려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급등 종목 문자 당일 단타 문자를 받으시려면 예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긴 영상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